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제 수요일인 2월 17일부터 경건한 40일 탄소금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교회와 단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사순절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경건한 40일 탄소금시 캠페인을 17일 시작했습니다. 제 수요일인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구의 아픔을 덜어주는 거룩한 습관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며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동참하고 있는 감리회, 예장통합, 기장을 비롯해 올해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도 동참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금식운동도 우리가 해서 생태계 복원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체해 나가는 생명운동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운동을 일으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예장합동 순천 배댈교회, 구세군 김천교회 등 초교파 교회들과 해외 한인교회에서도 동참했으며 시민단체와 대한학교 등 약 270여 곳에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살림은 캠페인에 참가한 모두에게 지구위국과 함께하는 40일 묵상여행 등 사순절 묵상집을 제공했으며 탄소금식 묵상과 실천카드를 40일 동안 매일 전달합니다.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매일매일 실천하는 탄소금식의 실천들이 있고요.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그런 지구를 다시금 회복해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탄소금식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와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탄소금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차대한 신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림도 그 일의 한 축을 담당을 하면서 함께 잘 이 일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살림은 캠페인 기간인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특히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신음소리에 깊이 귀기울이는 기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최재진입니다.